워라드라마, 동일 연인군은 병이 약화된 인연왕호를 위해 창포화환을 선물하려는데 저, 마마, 아무리 찾아도 창포는 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예, 이게 다입니다 송구합니다, 마마 아닐세, 이처럼 애를 쐬는데 송구하다니 밤새 찾으면 더 나올테니 실망 말게 네? 밤새야? 다행히 창포가 많은 곳을 찾은 두 사람 이보게, 있네 여기나서 창포가 많아 이제 화환을 만들 수가 있겠다 어? 이게 뭐지? 너흥민식? 그건 다름 아닌 연인군의 세자 책봉을 막기 위해 창희빈이 저주를 퍼버은 인연왕호의 밀집인형입니다 저주 때문일까?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인연왕호는 마지막 유언을 남고 충전, 충전, 제발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충전 선아 그래야 합니다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자도 연인군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충전 그렇게 숙종 27년 인연왕호는 숨을 거둔다 숙종의 깊은 슬픔을 부려가는 동희의 눈물 명장면이었습니다 춤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